김바라 선생님의 역작 시리즈, 힘을 주고 있는 그 시리즈 디지털 인문학 연구 시작하기 3부입니다. 3부 앞선 1, 2부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인문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김바라 선생님 소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바라입니다 인문데이터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분석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영역이죠 실제로 인문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분석 연구는 크게 일단 대상 어떤 걸 연구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에 적합한 디지털 방법론을 탐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죠 모으는 방법은 직접 한 땀 한 땀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 데이터 스크래핑 같은 걸로 수집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기존에 있었던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일부 내가 필요한 것만 추출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분석 작업을 하고 분석 작업한다고 끝이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석이라는 거는 특히 디지털에서의 분석은 어디까지나 수치를 도출해 줄 뿐이죠 그 수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다시 말해서 해석 작업도 있어야 되고요 뭐 시각화는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다 먹기 좋은 떡이 맛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각화는 본격적인 시각화 3D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하고 다르게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시각화겠죠 그리고 그 모든 이 전 단계에서 있었던 연구 결과를 당연히 논문으로도 공유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와 분석 프로세스도 공유를 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분석 프로세스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학 재분과하고 이런 분석 기술하고 어떻게 콜라보를 할 수 있을까 분석 기술 쪽에 인문학 재분과 인문학 기반이시니까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정보 기술 쪽에 쓸만한 게 뭐가 있나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분석이라고 불리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 기법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대한 간단히 말해서 지도죠?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S&A, Social Network Analyst, 사회관계 네트워크 분석인데 사회관계라고 해서 꼭 인물만 할 필요는 없고요 단어나 혹은 문학 작품과 같이 어떠한 객체와 또 다른 객체의 관계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사회 분석 모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유네아는 딥러닝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딥러닝은 지금 언어 분석 쪽에 많이 도입이 되고는 있죠 근데 GIS나 S&A 쪽에서도 적용이 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을 독립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유행하고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한번 얘기해봤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분석 연구 쪽에서는 통계 분석 연구가 있긴 하죠 하지만 인문학 베이스의 대부분의 연구가 사실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 패키지를 돌리기에는 애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NLP나 이거 S&A나 GIS를 하면서 통계를 돌려야 될 일이 있긴 있지만 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툴들을 쓸 수 있느냐라고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NLP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처리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작업에서는 그럴 때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나 EM 에디터 같은 도구를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비주얼 베이직을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분석용으로는 R도 있을 거고 사실 R도 있고 파이선도 있는데 나중에 범용성을 생각해봤을 때 사실 R보다 파이선이 훨씬 좋습니다 그 범용성의 기준은 뭐냐 흔히 말하는 라이브러리 내가 다 안 만들어도 이미 만들어놓은 거 가져올 수 있는 남들이 만들어놓은 거 이미 잘 해놓은 거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압도적으로 파이선이 더 많습니다 R에서도 언어 분석되고요 네트워크 분석되고요 딥러닝도 됩니다 사실 근데 파이선이 훨씬 좋기 때문에 보통 파이선을 추천하고 R을 별로 추천하지를 제가 안 씁니다 어차피 드리는 노력이 비슷하면 기왕이면 파이선을 해라 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GIS 영역에서는 일단 아크 GIS하고 QGIS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거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아크 GIS는 싼 게 수천만 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아니면 못하고요 QGIS는 이제 무료로 풀려 있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QGIS를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셜네트워크 쪽에서는 큰 틀에서 한국 사람들이 접하기 좋은 게 개피하고 넷마이너 뭐 이거 말고도 유시넷이나 아니면 폐잭 같은 게 있긴 있는데요 유시넷이나 폐잭은 UI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제 기준에서 그거 나름의 장점도 있기는 있는데 좀 대용량 데이터도 좀 저사양 컴퓨터에서 잘 돌아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처음 접하실 때에는 개피나 넷마이너가 훨씬 더 UI적으로 편하니까 사용을 하시는데 개피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넷마이너 같은 경우는 한국 쪽 벤처에서 만든 건데요 유료입니다 대신에 넷마이너 자체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스크래핑해 온다던가 스크래핑 온 텍스트 데이터를 형태도로 분석한다던가 이 형태도로 분석한 데이터의 공기어 네트워크를 손쉽게 만들어 준다던가 이렇게 편의 기능들이 아무래도 유료니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금 사정 생각해서 해야 되고 넷마이너가 수천만 원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였더라 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50에서 100 그리고 모듈 달면 100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듈 같은 거 달면 200까지도 가긴 하는데요 아까 전에 데이터 스크래핑해 오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세부 모듈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1년 계약 기준입니다 1년 동안 쓰는 거 연구는 조금 더 더 비싸지는데 데에 자 여기 데가 중요합니다 에듀케이션 모듈을 제공을 합니다 교육용으로 쓸 때는 싼 값에 주거나 아예 무료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담도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처음 접근하실 때는 넷마이너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무료로 쓰기에는 개피가 좋긴 하겠죠 그래서 뭐 사업단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넷마이너가 좋게요 넷마이너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요즘에 할인하더라고요 뭐 나중에 한번 들어가보실 아 리뉴얼 이벤트 네 할인도 하고 있네요 네 리뉴얼 기념 이벤트라고 해서 할인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 프라이싱 가보면은 구체적으로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이건 체험용에 좀 더 더 가깝고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스탠다드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오죠 이거는 스탠다드인데 어 가격이 여기 안 나왔나 어디 있을 거예요 찾아보기 귀찮으니까 패스하고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코스웍 같은 경우는 아예 무료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런 거 얘네들도 배포 차원에서 좀 많이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런 쪽하고 연결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 괜찮다 싶으면은 구매도 해주시면은 한국 벤처의 발전에 많은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되게 편하고요 편하기는 진짜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쪽은 어 기본적으로 연구 차원에서 쓰려면 파이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파이선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뭐 교육 차원에서 쓰려면은 뭐 구글의 그 뭐였죠 티쳐블 머신도 있고 아이비엠에 뭐 뭐였죠 무슨 AI for kids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구용으로 쓰기는 어렵고 교육용으로 써야 되고 본격적으로 딥러닝을 적용한 걸 하려면 결국 파이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NLP도 파이선으로 하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어 아직도 잘 모르겠다 파이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재는 뭐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좀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문학 연구도 그렇고 뭐 다른 부분의 연구도 그렇고요 어 처음 시작 언어 연구의 처음 시작은 형태도 분석을 하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기이기도 하고요 물론 형태도 분석이 이미 너무 예전 거이기도 하고 형태도 분석에 내재적인 수많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형태도 분석이 최초에 접근하기에 이런저런 여러 정의 측면에서 대단히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이해하기도 편하고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형태도 분석으로 접근하시기를 보통 최초의 연구는 권장을 드리고요 뭐 관련 연구는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형태도 분석만의 고유한 장점 디지털 형태도 분석의 장점 이런 것들이죠 기존에는 특정한 단어가 몇 번 나왔다 이런 건 쉽죠 근데 특정한 품사가 몇 번 나왔다 같은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대단히 어렵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디지털 분석에서 이런 게 쉽게 된다는 거 이런 게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김수영 신동문은 그나마 적으니까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과 아리랑을 비교한다 저라면 안 합니다 물론 뭐든지 할 수 있는 대학원생들은 하겠죠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무조건 디지털 분석 쓸 겁니다 그 정도 볼륨이 되면 그 정도 양이 되면은 사람이 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리고 사람이 한다고 오류가 없을까요 그 정도 양이면 오류가 무조건 생길 겁니다 그러더니 차라리 저는 디지털 분석을 쓸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온라인에 공개된 거는 이거 저희가 이제 한국과 중앙연구원에서 만든 디지털 인문학 시리즈 중에서 인문데이터 분석 시리즈가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부터 사실 권장하는 건 여기 위부터 이렇게 쭉 보시는 건데 특히나 관련이 있는 거는 환경구축을 기본적인 파이썬을 알아야 되니까 코랩과 코랩에서 진행하는 기본 실습을 하시고 형태소 분석 이거를 한 땀 한 땀 한 과정 한 과정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가장 간단한 부분부터 실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통 많이 쓰는 심화편 쪽으로 가보면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취임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누가 업데이트 안 하냐고 하는데 업데이트는 나중에 왜냐하면 딱 4개 정도로 박아놓은 겁니다 5개가 되면 너 또 양이 많아 보여요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많아 보이니까 눈으로 간단하게 훑을 수도 있는 양이자 분류로 해놓은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를 또 한 땀 더 가가지고 조금 더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추천드리는 게 한국어 인베딩 이라는 책입니다 잘 돼 있어요 여기에 한국어 인베딩 책이 있고요 이거 S24 가가지고 책으로 사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 이 홈페이지는 그럼 뭐냐? 라고 하면 이 홈페이지는 이 한국어 인베딩에 나오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 코드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현실화 왜 현실화라고 하지? 최적화를 다시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버전도 달라지고 내용도 좀 달라지고 그런 것 때문에 홈페이지가 있는 거고 기본은 웬만하면 책으로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라면 뭐 그리고 여기 추천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요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좀 괜찮은 게 모두의 한국어 텍스트 분석 시리즈 이게 기본적으로 모두의 한국어 텍스트 위드 파이썬 모두의 시리즈가 있거든요 모두의 시리즈가 입문자용으로 좀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어 텍스트 분석 코랩 여기도 코랩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문자를 다루는 거 이거 그리고 라이브러리 다루기 그리고 TDIF 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주제 분류 요거는 딥러닝 쪽으로 넘어가긴 하는데요 요기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이제 엥그램이라든지 기본 형태도 분석을 다루고는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요런 거를 한번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돈 쓰기 쉽고 내가 얼마 정도 적응력이 있느냐 생각하려고 하면 저희 한중현에서 만든 요 시리즈를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형태도 분석이 적용이 안 되는 몇몇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근대 시대 한문이라든지 혹은 이제 예탄글이라든지 이런 영역은 사실 형태도 분석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형태도 분석의 한계인데 구체적인 건 형태도 분석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고요 정근대 쪽에 한자나 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LMM에서 이제 형태소 이렇게 추출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은 조금 저는 사용이 좀 저됩니다 아직은 그래서 앵그레임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앵그레임은 사실 너무 간단한 기능입니다 한자 단위로 자르거나 두자 단위로 자르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따로 알려준다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코드도 너무 간단하고 그래서 사실 요거 요거 코딩 도장에 나오는 앵그레임 만들기 요 요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언어가 달라도 앵그레임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차피 글자 단위로 자르는 거니까 기본기는 그래서 글자 단위로 이렇게 자르는 거 이건 투브레임 예시인데요 요거를 바꿔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로 그래서 요걸로 한번 간단하게 실습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드의 판국어 요기에서도 이제 앵그레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 단어 가방 워드백 그쪽에서 간단하게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석 부분에서 이제 군집 분석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형태소 단위로 분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얘를 군집 얘하고 얘하고 같은 군집이고 얘하고 얘하고 비슷한 계열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토핑모델링도 너블블비에서는 군집이죠 네 군집 분석인데 이런 토핑모델링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토핑모델링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근데 토핑모델링을 하시려면은 일단 딥러닝 자연어 처리 입문이라는 게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 부분에서 어? 딥러닝인데 왜 토핑모델링이야 사실 딥러닝 토핑모델링은 딥러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모르고 계시는데 딥러닝 기법 중에 하나고요 요쪽에 가보시면은 어디 있었죠 여기 토핑모델링 쪽에서 LSA나 LDA나 뭐 이런 거를 실습해 볼 수 있는 잠재의미분석 뭐 이런 거에 대한 교환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것만 보고서 알 수 있을까 생각이 얼핏 들긴 하는데요 네 아직 저희 쪽에서 LDA 뭐 군집분석 관련해가지고는 교환을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거 보면서 참조해서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까 전에도 나왔던 한국어 임베딩 요 책 있죠 요 책 한국어 임베딩 이 책 이 책에서도 당연히 이제 토핑모델링 관련 내용이 나오고요 보시면은 어디 갔지 주첨평이 아니고 어디에 있을까요 어 여기 이거는 벡터 기반인데 DDA, IDF 그래서 LDA 모델이 나올 텐데 어 잠재미분석 네 요쪽에 나오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인트윙 쪽에 한 번 더 나오지 않나 어디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요쪽에서 나오고 네 모두의 한국어 텍스트 분석에서도 토핑모델링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제가 여기다 넣어뒀겠죠 네 토핑모델링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서 보이다시피 사실 이런 일반적인 그 정보공학 쪽 교재의 문제점은 당장의 인문학적인 적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구하기 좋고 예쁜 예시지만 문제는 문제는 인문학과는 조금 해석이나 분석 방법에 분석 방법 자체는 차이가 없죠 근데 그 도출 결과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이제 신경 써가지고 본인이 응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분석도 있습니다 뭐 형태소 분석하고 이렇게 합쳐서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게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만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어와 단어 간의 공기관계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그 노드와 노드 그리고 그 사이 연결이 있으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 관련해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인문데이터 분석 디지털 인문학 시리즈 이쪽에서 요게 있었죠 근데 제가 소개해 드린 건 요 똑같은 시리즈에 뭐가 있냐면 사회 네트워크 분석 시리즈가 같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형태소 분석을 배우시고 요 아래쪽을 가보면 사회 네트워크 분석과 개피 기초와 심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에서 기본적인 개피를 토대로 하는 사회 네트워크 개념과 그리고 좀 그걸 좀 응용하는 전자지도 지도상에다가 박는 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 타임라인을 시기에 따라서 다른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동영상과 그 다음에 동시에 교환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쓰시면 되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요거 뭐 했냐면 내일로 기차여행 그러니까 기차역을 노드로 잡고요 여행자들이 어느 역에서 어느 역까지 어떻게 이동했냐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아니죠 어디까지나 관계와 관계가 관계가 있으면은 사이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투백 같은 경우도 연구해서 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단어와 단어 우리가 보통 텍스트 기준으로 그렇게 하니까 단어와 단어의 의미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이 워드투백 이고요 이 워드투백에 관해서는 일단 저희 입문 데이터 분석 시리즈를 보시면은 여기 워드투백의 활용 부분에서 워드투백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딥러닝을 이용한 요거 있었죠 요기에서도 위쪽에 있었던가 벌트 나오고 벌트 위쪽일텐데 여기 있네요 워드 임베딩 영역에서 워드투백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쪽 조금 좀 기술적인 부분을 더 보고 싶으시면 이걸 더 보시면 되고 입문하실 때는 이걸로 입문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고요 당연히 아까 얘기 나왔던 한국어 임베딩 책이나 모두의 한국어 텍스트 분석에도 워드투백이 있습니다 사실 워드투백은 워드 임베딩의 대표적인 기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워드 임베딩이라고 해야지 정확한데요 근데 뭐 그거는 차차 배워가시고 처음 입문할 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영역이 있는데요 딥러닝 영역도 사실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딥러닝의 분류 분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딥러닝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얘를 이분류를 해가지고 개하고 고양이 사진을 학습시킨 다음에 새로운 개사진을 넣었을 때 얘가 개냐 고양이냐 이렇게 이게 분류 예측 모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대별로 국어사 자료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얘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냐 라고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박진호 선생님입니다 지금 저희 KDH 회장님을 하고 계시네요 이쪽에 이쪽에서 있는 거는 역시 저희 쪽에서도 이제 벌트를 통한 분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습 모델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로 입문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있었던 딥러닝으로 활용한 자연화처리 입문 이쪽에서도 RNN을 이용한 텍스트 분류라고 있죠 사실 RNN은 예전 예전 기술이고 이제는 거의 안 쓰고 사실 벌트도 안 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벌트도 잘 안 쓰는데요 최신 LMM 모델을 쓰죠 쓰는데 처음부터 모든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벌트만 해도 성능이 웬만큼 나오기도 하고요 이걸로 기반기를 다 다른 다음에 사실 이런 LMM 모델을 교체하는 건 대단히 쉽습니다 다른 모델을 읽어드리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적용이 돼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입문을 이걸로 하시고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모델로 넘어가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모두의 한국어 텍스트 분석도 여기에도 역시 관련된 딥러닝 분류 모델을 훈련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학연구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생각보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감정 분석 네 여기서 말하는 감정 분석은 지금 현재 데이터 세트로는 현대의 독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떤 텍스트를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연구자 한 명이 다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니면 삽질 중에 삽질이다 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놔도 이게 객관성이 의심이 되죠 연구자 개인이 했으니까 딥러닝의 장점이자 단점이 모든 거를 평균으로 수렴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균적인 감정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거죠 독자에 그래서 이런 쪽 그리고 감정 분석 사회 네트워크 분석하고 연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A라는 캐릭터와 B라는 캐릭터 예를 들어 드라마가 있을 때 그 둘의 감정 관계가 어떠냐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연구가 가능하고 뭐 연구 이건 감정 패턴이죠 감정 패턴을 보는 건데 이런 게 감정만 다루는 건 없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감정만으로 해놓은 건 없고요 왜냐하면 감정 쪽은 딥러닝 영역에서도 지금 한창 연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감정 식별 모델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딱 감정만 한다라고 하긴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감정 모델은 분류 모델의 응용 버전입니다 분류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을 분류하는 모델 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욕심이 나시겠지만 감정 모델에 대해서 분류 모델부터 명확하게 아시면은 사실 감정으로 넘어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분류할 대상이 감정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아까 소개해드렸던 분류 모델부터 학습하고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영역에서 번역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승정원 일기 변역 고문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거 이런 게 있죠 인문학적인 활용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LMM을 구축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해당 거에 최적화된 LMM 모델을 구축해야 되는데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LMM 모델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는데 돈도 안 되는 영역에 LMM 모델을 구축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오픈된 거대 LMM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의 그 번역에 최적화된 예를 들어서 고전과 현대 한국어라면 거기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요거 자체도 한창 연구 중인 섹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용으로 할 정도의 내용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굳이 따지자면 아까 나왔던 모델 텍스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학습 본인이 응용을 하셔야 될 텐데 사실 여기에서도 거대 LMM 모델 자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교육 교재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LMM 모델 거대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LMM 기반으로 퓨션러닝을 하지 LMM 모델 자체를 만드는 거는 아직 거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 모델로 쓰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아직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 영역이 있죠 뭐 시를 생성한다던가 사실 채찌피티 같은 경우도 생성 영역의 응용 버전입니다 어떤 문장을 생성한다는 거 채찌피티는 이제 질의응답으로 생성 모델을 응용한 거죠 이런 생성 모델이 있고 중국 고시를 생성한다던가 현대 소설을 생성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상 소설을 학습시켜서 이상지 작품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새로운 이상 작품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문학연구자 혹은 뭐 역사연구자 문학연구자 입장에서 진짜 흥미로운 주제죠 이상을 재현한다 물론 그게 연구가 될지 흥미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예 없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한창 연구 중인 겁니다 한창 연구 중이라는 거는 아직 교육으로 승화하기에는 제약사항이 너무 많다 라는 말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생성 영역에서 교육용으로 나온 게 7GPT 관련으로 7GPT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뭘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거는 연구 그 자체로 연구로 쓰기는 사실 일정한 제약이 있죠 리뷰 관련 리뷰 연구를 하는 건 몰라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대 언어 모델 와 같은 거를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를 역시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거대 언어 모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 하에 만든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키는 퓨셜 러닝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 이것까지 온전히 제대로 설명하기는 지금 한창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이쪽 영역은 예를 들어서 당장의 7GPT에서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죠 되게 간편하게 자기만의 7GPT를 만들 수 있는 모듈이 공개가 됐죠 유료 버전에서 재원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리얼타임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UI도 점점 편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거의 교육 모델을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GIS 네 GIS 영역에서는 이제 QGIS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QGIS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QGIS에 대해서 그나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제대로 된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이거 관련된 모듈이 꽤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아쉽게도 저는 참고로 GIS 영역은 제가 지금 제 아랫방에 계시는 김현종 교수님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학생 때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같은 학생으로서 저는 GIS 영역을 안 봤기 때문에 저는 아마 만들지 않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층을 아래층에 있는 김현종 선생님을 한테 열심히 메일을 한번 보내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분석 연구 많이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점은 분석 연구를 어떻게 인문학으로 하려면 해야 하는가 인문학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정략적으로 안 가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질적인 연구와 어떻게든 결합하는 방향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휴먼 라벨링 학습 데이터를 내가 만들어서 라벨링해서 분류 모델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뭔가 사회과학자나 자연과학 공학에서 만든 이거 대부분 LDA도 자연과학하고 공학하시는 분들이 만들었고 딥러닝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그런데 토핑모델링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인문학자가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는 저도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긴 해요 그거는 사용하시면서도 공부하실 때도 계속 염두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그거를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일단은 공부할 때는 기초는 다 하시고 이유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까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토핑모델링 같은 경우만 해도 토핑모델링을 한 번만이라도 해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토픽들이 뭐 다섯 분류면 다섯 분류 여섯 분류면 여섯 분류로 나옵니다 근데 몇 분류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최저가 알고리즘이 있긴 있지만 있긴 있지만 사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오블류로 나왔어요 오블류의 단어들이 그냥 쫙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대표 토픽이 뭔지 명확하지 않아요 물론 대표 토픽을 뽑아주는 알고리즘이 있지만 차라리 해당 분야 전문가가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 군집들은 뭐를 의미한다라고 라벨링을 져주는 것도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모든 게 컴퓨터가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김현주 선생님 김현주 선생님 문학이시니까 이 중에서 뭐를 먼저 하시기는 걸 추천드리고 싶나요 내가 처음 시작한다 뭐부터 하라고 하고 싶나요 뭐 당연히 NLP부터 하는 게 제일 그래도 문학 텍스트 텍스트 분석을 한다면 네 NLP가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NLP 하다 보면 각종 정규 표현식도 있고 전처리도 배울 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 안에서 GIS 정보를 뽑아낸다거나 또 네트워크 분석도 해볼 수 있으니까 NLP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텍스트 데이터 문학 데이터는 대부분 텍스트 데이터로 되어 있으니까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차라리 소셜네트워크로 접근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직관적이니까 곧장 결과물을 볼 수도 있고 데이터도 곧장 만들 수 있고 데이터도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사회 네트워크 분석으로 시작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생각 괜찮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NLP 어렵습니다 사실 시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분명히 걸리고 그러니까 저도 겨울학교에서 재미없는 DH를 위한 파이썬 입문 같은 수업을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맡아야 되니까 제가 맡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덧글로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